안녕하십니까 아재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영상을 제가 업로드 하고 나면은 제가 또 쌍욕을 좀 들을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비비탄 바이오 비비탄 분해 그 자연상태에서 얼마나 분해 될까 제가 처음 이게 시작을 한거는 2020년이죠 2년 정도 2년 7월 달에 저희 아버지 집 마당에 이 지금 마루이 퍼펙트 히트 마루이사에서 나오는 바이오 비비탄 이거는 바이오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루이 퍼펙트 히트라는 일반탄이고 마루이에서 나오는 바이오탄 왜 마루이 바이오탄을 선택을 했냐면 아무래도 마루이가 그래도 일본에서 에어소프트 비비탄 총을 좀 성구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반을 다 온 업체이기 때문에 비비탄 역시 바이오탄 역시 자연에서 분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년째 되는 날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봐도 분해가 안되고 마루이 비비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뭐 댓글에 1년 전에 찍었던 영상도 그렇고 요번에 찍었던 영상도 그렇고 댓글에서 이제 그래도 일반 일반적인 이런 일반적인 이런 비비탄 보다는 바이오탄이 그래도 낫지 않냐 낫다는 말들도 많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또 이 바이오탄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지났을 때 분리가 분해가 되는지도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도 분해가 안되는 걸로 봐서는 분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마루이나 bls 이 홈페이지에서는 어 특이한 점이 이 얼마 라고 안나와 있어요 몇 년안에 분해가 된다라고 명신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곰곰이 찾아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 bls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루이 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확하게 성분에 대해서는 이 bls 는 성분을 표시하고 있더라구요 생분의 생분의 요새에 뭐 젖산을 열에 가열해서 나오는 그런 생분의 수지 인데 요게 어 요걸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나와 있는데 음 이거는 보통 자연에서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자연 분해 되게 돼 있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어 분리가 돼서 분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생분의 플라스틱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생분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 뭐 카사바 요런걸로 재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서상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기서 6개월에서 1년에 생분의가 돼야 되요 근데 저는 뿌린지 2년이 됐습니다 왜 분해가 안될까 어 이게 생분의 되는데 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 최소 어 습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고 온도가 얼마나 되어야 되고 흙이 흙과 함께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제일 띄었던 부분은 최소 온도에요 최소 온도가 50도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50도에서 70도 되는 온도에서 어 흙 속에 묻혀 있어야 되고 미생물에 의해서 어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말이겠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바이오 비비탄이 자연에서 분해가 안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0도 50도 라는 기준 50도 만 돼도 분해가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어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능한 나라가 거의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고 또 흙 속에 묻혀 있어야 되고 뭐 미생물하고 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 플라스피 같은 경우는 분해 하려면 자연 상태에서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바이오탄을 쓰면은 그 조건을 만족은 하진 않겠지만 어 6개월에서 1년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조건을 부합하지 않았을 때의 최장 한 50년 정도 100년 안에는 완전히 분해가 된다 라고 이런 문서들이 있더라구요 그게 제가 찾은 문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논문 같은데 이래 보니까 50년에서 100년 정도 보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맞아요 뭐 그런 말들 하죠 바이오탄을 산속에서 뿌리면은 그게 1년 2년 안에 썩는다 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절대 썩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도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1, 20년 안에는 썩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집을 1, 20년 동안 집을 팔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제가 뿌린 그 자리에 이거 거의 반 봉지 정도 뿌렸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올립니다 아무튼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탄이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비비탄 같은 경우는 실내 사격장 비비탄 플라스틱을 수고를 해서 폐기를 할 수 있는 실내 사격장 이라든지 그런 것 같고 야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바이오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탄을 쓰더라도 이게 1, 2년 안에 분해가 안 된다 뿐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 아무래도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일반탄이 아닌 바이오탄을 사용한다는 요런 것들을 조금 많이 지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저도 솔직히 야외에서 바이오탄이 아닌 일반탄을 많이 썼고 예전에 많이 썼고요 요즘은 솔직히 야외 나가면은 어 일반탄 그 산속이나 이런 데서 일반탄을 잘 안 써요 저희 아버지 집에서도 할 때는 무조건 바이오탄을 쓰거든요 근데 야외 게임장 같은데 나가서 게임을 할 때는 보면은 서바이벌 게임장이 야외에 있는 게임장인데 일반탄을 많이 썼죠 근데 뭐 결국에는 그게 다 어디 가겠습니까 땅속으로 가든지 하겠죠 뭐 그리고 좀 조금 더 의아했던 거는 이 생분해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들을 인정을 해서 정부에서 종료를 했는데 이것도 웃긴게 생분해 플라스틱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버릴 때 분리수거하는 업체가 우리 소비자들이 아무리 분리수거 하더라도 업체가 그냥 몽창 가져가서 전부 다 불에 태운다고 해요 플라스틱이랑 똑같이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인증 절차도 그냥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플라스틱이 보면 요즘은 이제 완전히 껍데기 다 떼야 되고요 투명한 플라스틱하고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를 하는데 뉴스에도 나왔었죠 이거 뭐 수거해가는 업체가 이거 우리가 백날로 분리해봐야 그냥 몽창 합쳐가지고 수거를 해가니까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마 이것도 생분해 플라스틱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민감하고 저한테도 아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게임을 하시는 유저분들은 유저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은 바이오탄을 이용하자 너무 저한테 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좋은 강산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선배된 입장으로서 바이오 비비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정말 이런 무거운 주제가 아닌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 업로드 한 이후로 한 2, 3주 정도 회사 일이 엄청 바쁜 관계로 영상이 좀 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소개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